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유를 알 수는 없는데 뭔가 많이 억울한 그런 쓴이 데리고 왔어요. 왜 억울한지 한번 봅시다. 제목 여러분 제가요 살짝 미쳐가지고 하향혼을 했는데 지금은 죽도록 후회가 돼요. 아니 이런 미친 집도 없는게 하향은 개뻘. 원제 하향혼 했는데 죽도록 후회가 돼요. 남들은 돈 많은 남자 집안 좋은 남자 그렇게 상향혼을 하니 어쩌니 하고 있을 때 저는 살짝 미쳐가지고 하향혼을 했는데요. 이거 정말 미쳐 돌아버리겠어요. 저희 남편요 저보다 모은 돈 없고 집안도 가난하고 거기다 학벌조차도 저보다 못한 사람인데 그나마 제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많은 남자들 중에 얼굴이 제일 반반하고 그리고 연애할 때 저한테 늘 다정하고 잘 해주던 것들 여기에 홀랑 쳐넘어가서 그거 하나 믿고 하향혼을 했는데요. 막상 결혼해보니까 이건 뭐 무심하기 짝이 없고 결혼 전에는 그래도 그 외향적인 면에 끌린 거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허구한 날 술 처먹으로 기어나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연애할 때 자기 여자한테 그만큼 안하는 남자는 없는 건데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정말 순진하고 멍청했던 거죠. 그렇게 제 선택을 후회해서 그런 건지 제 주변에 있는 즉 상향혼을 한 친구들을 보면 너무 부럽고 특히 시집 늦게 간다고 한심하게 봤던 그런 친구들조차 남자들 보는 눈이 제대로 생겨서 전부 다 상향혼을 했어요. 마치 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말이죠. 예를 들어 지금 당장엔 돈이 없어도 남자 직업이 좋고 전문직이라 미래가 창창하다든지 반대로 직장은 좀 그지 같지만 그래도 시댁에 돈이 많으니까 애들 살아가는 거 참 쉽고 편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그 어떤 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너무 억울해요. 도대체 저는 왜 이걸 이제 와서 깨달은 걸까요? 정말 진심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결혼 전으로 돌아가서 제 눈깔을 송곳으로 팍 찔러버리고 싶어요. 먹물을 쭉 빨아버리고 싶다고. 우리는 없는 돈에 양쪽 도움도 못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작은 투룸 월세로 시작을 했는데 이쁜 며느리 들어왔다며 시댁에서 돈 1억을 받고 시작한 친구 하나는 보니까 돈 모으는 속도 장난 아니야. 특히 가속도가 확 붙더니 내년에 아파트 전세도 아니고 매매를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자분들 만나온 정에 절대 이끌리지 말고 연애 많이 해보고 조금이라도 더 형편이 나은 사람과 상향혼을 하라는 거죠. 아무리 사랑이 쉽고 마음이 떠나도 말이에요. 돈이 많으면 정말 어지간한 문제는 다 해결되고 어찌됐든 사라진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요즘 시대가 완전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봤자예요. 며느리는 더 못한 집에서 반대로 사위는 더 나은 집에서 얻어와야 된다는 어른들의 그 말 이거 진짜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썼어요. 저처럼 후회하지 말라고. 아시겠죠? 뒤에 또 있습니다. 댓글 1번 하향혼 이러길래 뭐 작은 건물 하나 정도는 있겠지 했더만 뭐야? 개쥐뿔도 없네? 아니 이게 무슨 하향이야. 끼리끼리죠. 2번 이거 아무리 봐도 그냥 끼리끼리로 한 것 같은데 굳이 하향혼이라고 우기겠다면 알겠습니다. 잘 내려가세요. 드댓글 이런 주제에 하향혼 일할지 하는 인간이라면 남편이 불쌍한 거지 뭐가 끼리끼리야? 끼리끼리 아니에요. 얘가 더 아래야. 남편은 반지야. 얘는 지야. 3번 아니 하향혼 이딴 드립을 치려면 적어도 니가 집은 해와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다 너희 집에서도 돈 한 푼 못 받고 월세라면서요. 이거는 너희 집도 별 볼일 없다 이거 아닙니까? 뭔 하향혼이야. 4번 야 지 앞으로 집 하나 없는 주제에 하향혼이래. 똑같은 그들끼리 진짜 웃기지도 않네. 끌끌끌. 5번 이렇게 비교질 오지게 하는 성격이라면 지 결혼할 때도 그래. 친구들보다 일찍 했다고 우월감 오지게 느끼고 그랬겠지. 안 봐도 뻔하다. 끌끌. 결혼이라는 거 무조건 빨리 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제대로 된 사람이랑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오히려 자기 커리어 쌓고 차분하게 남자를 찾아서 결혼한 친구들. 옆에서 가만히 보면 다 아들 하나같이 결혼 잘했더라. 집도 상급지로 구해고 부부가 투자에 관심이 많으니 금방금방 자선 불리고 근데 이제 나이가 찬다며 아무 남자랑 해버린 애들 보면 지 직장부터 변변 참고 남자도 그지 같으니까 바로 폭망이야. 맨날 치지고 먹고 싸우고 이혼을 하니만이 바로 너처럼 살죠. 너 혹시 내 친구 아니야? 6번 하향은 모르겠고 성격만큼은 끼리끼리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친구들이 늦게 결혼하는 거 이게 왜 한심해 보였대? 늦게 결혼하면 무조건 한심한 건가? 이거 레알 궁금하다. 7번 야 친구가 1억을 받고 시작하는 게 상향혼이라는 걸 보면 있으니 얼마나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는지 다 보이네. 1억이 부러워서 상향혼 드립을 치냐? 그게 상향이야? 네 수준이 딱 거기니까 똑같은 사람이랑 결혼한 건데 자꾸 너무 본인을 과대평가하네. 8번 어? 이거 뭔가 본인 스스로를 매기는 글인 건가? 그렇구만.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김장비를 김치를 받아야만 주는 건가요? 제가 아직 미혼이라 잘 몰라서 여기 여쭤봅니다. 결혼 5년 차 아이 일라에 있는 오빠와 새언니가 있어요. 야 이게 댓글에도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이거 일부러 수정을 안 했습니다. 아이 일라 아이 일라 이게 뭐지 뭐지?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 쓰기 싫어가지고 일라라고 쓴 거예요. 작년까지 저희 집에서 김장을 하면 오빠가 고생했다며 김장비를 주고 김치도 가져가고 그랬거든요. 물론 새언니랑 조카는 안 오고요. 사실 이것도 좀 괘씸하죠. 적어도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시험 아닌데. 그리고 이 김장비 갑자기 그런 거 아니고요. 오빠 결혼하기 전부터 집안의 큰일이고 아들이니까 챙겨줬던 거예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역시나 올해도 김장을 했는데 그 전에 오빠가 이번엔 자기 처가에서 김치를 가져다 먹기로 했다며 우리 먹을 건 하지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엄마도 알았다 그래 이러면서 우리 가족 먹을 것만 했거든요. 그런데요. 늘 챙겨주던 김장비를 오빠가 이번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 올해는 왜 김장비 안 주냐 이렇게 물었더니 헐. 자기 처가에 그 돈을 드렸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엄마 입장에선 당연히 화가 나죠. 아니. 너 그러면 지금까지 엄마한테 김치를 사 먹은 거냐? 이러면서 화를. 아니 그냥.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근데도 오빠는 뭐야. 왜 화를 내? 이러면서 되레 자기가 더 큰 소리를 쳐요. 헐.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얘들도 아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래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집들은 어쩐지 어떤지. 제 생각에 김장이라는 건 설이나 추석처럼 그 집안 가족 행사하고 그래서 엄마도 오빠한테 돈을 받아왔던 건데 행사비용. 오빠 새언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김치를 우리 엄마한테 사 먹는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어때요? 이게 맞는 거냐고요? 다른 집들은 어때요? 말 좀 해봐요. 댓글 1번. 뭔 소리야. 당연히 자기도 먹는 김치니까 돈을 주고 가져간 거죠. 오빠가 엄마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결혼도 했잖아요. 게다가 이번에 자기 처갓대에 가가지고 김장김치 갖다 먹었으니까 그 김장비도 당연히 처갓대에 주는 게 맞죠. 뭔 소리야. 댓글. 맞긴 뭐가 맞니? 그냥 고생하셨어요. 이러고 기분 좋게 챙겨드리면 어디가 덧나니? 당연히 이런 아들한테 배신감 느끼지. 어이가 없네. 2번. 도대체 이건 또 뭔 개소리야? 어? 아니 아들이 엄마한테 김장하라고 억지로 시켰냐? 아들이 어릴 때는 뭐 받아 처먹고 김장을 해줬어? 2번. 아니 미친. 김장이 왜 집안 행사야? 그리고 일라가 뭐냐? 일라가. 아 걔 극혐이다 진짜. 글글끌. 대랫글. 일라. 이게 뭔지 나 진짜 한참을 생각했는데 설마 하나 말하는 거야? 하나? 2번. 애들이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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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보고 나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그 이틀보다 더 거짓 같은 걸 보네? 일라라니. 졸라. 3번. 일 나 이틀 이랄질을 하니까 사흘이 4일인 줄 아는 거지. 우리나라 정말 심각하다. 진짜 망하겠다. 어쩌면 좋냐. 김장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4번. 나도 진짜 한참 동안 생각했네. 진심 긁협이다. 부디 내 주변에만큼은 이런 사람이 없길 바라는 중이에요. 딸딸딸딸딸. 3번. 자식한테 김장비 구역 구역 받아 쳐먹겠다고 날을 치는 부모라니. 내 살다 살다 오늘 처음 본다. 아니 혹시 생일 때 밥해주고 이것도 가족 행사니까 돈 달라고 안 하냐? 4번. 새언니가 안 온다고 그걸 괘씸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미 글러쳐 먹었네. 니네 새언니가 니네 집 김장이나 하려고 결혼했냐? 그냥 둘이 좀 살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야? 김장김치 받을 때만 돈 주는 거 맞는 거지. 뭐 돈 맡겨놨어? 참고로 우리 시대에 호러머니고 신우이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아들내미 어릴 때 나 아예 부르지도 않았고 김장도 그래. 늘 정성껏 만들어서 어머님이 직접 배달까지 다 해주셨다. 지금은 아이도 좀 컸고 해서 다 같이 만들곤 있지만 김장비 다 챙겨드려. 그리고 반대로 우리 친정엔 돈 안 줘. 왜? 내가 그 집 아니 우리 친정집 김치를 안 가져오니까. 좀 상식적으로 살아라. 너랑 엄마 지금 진짜 오바하는 거다. 5번 네 이야기는 쏙 빠진 게 좀 그러네. 너 뭐야? 너는 돈 내고 있냐? 안 내지? 그래 안 낼 거야. 김치 먹지도 않는 오빠한테 돈 뜯어낼 생각하지 말고 그거 처먹고 있는 딸내들한테는 뜯어내라고 말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끌 끌 6번 야 김장 때 나은 내 자식이 안 왔다고 괘씸해? 그게 괘씸할 일이야? 그래? 너도 반드시 니네 엄마 같은 시모 만나라? 끌 끌 끌 끌 끌 7번 그래서 너는 니네 엄마한테 돈 얼마 주는데? 어? 말해봐. 너 설마 공짜로 처먹으면서 이딴 글 쓰고 있는 거 아니지? 8번 아 보인다 보여. 얘 나중에 결혼하고 지 남편이 시댁에 김장비 챙겨주면 걔 난리 치겠다. 심지어 김치를 받아 먹어서 주는 거라 할지라도 말이지. 끌 끌 끌 끌 끌 9번 바리세인들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모의를 하였다. 김장 김치를 보이며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댁의 김치는 시댁에 친정의 김치는 친정에 라고 말씀하시자 다들 놀랍게 여기며 서둘러 떠나갔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사람들이 상향훈 이런 소리에 대해 가지고 그런 꿈에 부풀어 가지고 결혼식이 놓치는 사람 정말 많죠. 사실 이런 것도 재벌 드라마 같은 그런 거지 같은 것들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은 것도 있다 봅니다. 뭐 또 SNS 이런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것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이런 말을 하면 좀 금방져 보일 수도 있는데 자기 인생을 상향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라 봅니다. 저는 쉽게 말해서 끼리끼리라는 거죠.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